아니 형 계곡주 때문에 지금 미신나락 갔다고요 계곡주 마시러 가자 그래가지고 지금 저한테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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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근데 오늘 진짜 가시려고 주장? 누구랑? 저랑 예? 형 저 집 저만 보면 계속 룸 데려갈라 가고 계곡주 마시러 가고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얘가 나를 데려갈라 하는 겁니다 예? 어? 몇 끼야? 병천이 89기입니다 몇 끼야? 축복하겠습니다 병천이 89기입니다 고생 많다 연평도 주십니다 어디 무대야? 저.. 몇 사단이야? 1사단이요 1사단 예? 해검대가 어디죠? 해검대가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해검대 모르는데 X댈 뻔했어요 봄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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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지금 힘들고 아 잠잠할 때가 50만원 씨 아니 무슨 50만원이야? 50만원이면 후원받아갈 때 후원받아 너 언제? 20만원 20만원 대박이다 헬스 안 했어요 뭔 소리 하는 거여 형 빨리 이따 냉넉 갖다 주고 아니 새끼야 그래 형 쏘잖아 쏘잖아 몰아갈까? 범수야 아니 범수야 범수야? 범수 형 아니 뭘 또 범수야래 계속 형은 딱 이 자리야 대박이네 헬스 안 했어요 대박이긴 했지 그리고 X댈 내일 사주려고 그냥 가냐? 사줬잖아 소주 소주 3명 사줬잖아 그때 상민이 형이나 있어서 소주 3명 안 사줬다고 내가? 내가 가자겠지 어디에? 같이 가자고 형이 간다고 그랬어 집에 그때 카메라 다시 돌려볼까 그때? 지금부터 불법이요? 지금부터? 아 잠깐만 범수야 알았어 지금부터 불법이요? 아 잠깐만 범수야 알았어 그때 돈이 얼마 들어왔냐면 4만원 들어왔다 4만원 딱 여기 앉아가지고 범수 형 대박이네 그게 아니고 범수 형 대박인 게 형이 쉐도우 하고 이랬잖아 그렇지 그게 대박이었다고 나도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었다고 힘내세요 형 반지 뭐요? 반지는 또 어디서 모였어요? 범.. 범수 형 왜 찍어? 아 또 뭐가 뭐가? 뭐가? 뭐가 또 왜 찍어? 형 나랑 이렇게 계속 적대관계를 가질 거야 그러면? 이건 아니지 밥 먹으면 찍었냐? 아니 밥 먹는 거 찍어야지 왜? 형이 좋으니까 내가 허락하면은 그래서 네가 해야 돼 허락해줘 그러면 아니 왜? 그때는 내가 허락했어요 아니 그.. 아니 그럼 형 지금 나는 근데 이건 아니잖아 아니 형 이거를 안 해줄까요? 그럼 나한테? 왜 해줘야 돼? 형 나한테 삐진 거 있네 지금 못 삐졌는데 얘기를 하더만 야 이거 있으면 자냐? 내가 그한테 왜 삐져야 돼? 안 먹으면 돼 뭐라 안 먹어? 뭐라 안 먹어? 얘기를 해줘야지 뭐하는 거야 동생하고 나는 형만 기다리고 있었어 왜? 형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려고 이거? 어? 범수 형 그럼 나 간다 집에 어딜 가 진짜 가? 야 오라 하겠지? 나 진짜 간다 그러냐? 야 둘 가 진짜 가? 야 오라 하겠지? 진짜 가? 응 둘 가 난 버리는 거 형? 먹지 말라고? 밥 먹어야지 아 우리 오늘 범수 형이랑 나이트나 갈라 했는데 범수 형이랑 나이트나 한번 갈라 그랬는지 아 범수 형이랑 룸빵 갈라 했는데 그때 50만 원 받았다고 한 누가 했어? 50만 원 누가 받았다고 했는데 50만 원에 삐진 거 아니고 50만 원 삐진 거 아니고 그때 범수 형이 울길래 시청자분들이 만 원씩 싸주셨어요 그건 맞아 아니 잠깐만 범수 형 그 얘기? 그 얘기 한마디 해주면 안 돼? 너 그날 나하고 해무서 대박이라고 괜찮아 괜찮아 한마디만 해 대박이라고 했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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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조용 아 매일 말이 많아 형 한마디 할 때 형 10마디 하고 있어 범수 형 나 그거 한번만 해주면 안 돼? 야 상인으로 안 해주면 안 돼? 상인으로 안 해주면 안 돼? 아냐 아냐 한번만 해줘요 대박 아니 여기서 아 우린 자고 있는데 왜 그 불알을 왜 만져? 그럼 나한테 한번만 하든가 응? 그랬으면 나를 그저 기초했어 그럼 정보선 일요일날 자고 왔지 응 자고 왔는데 영창시 임사 나가세요 아 석방 돼가지고 딱 나오니까 상인으로 형한테 뭐라 했어 나왔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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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오빠 나왔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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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닭대 내가 바로 날라줄 테니까 얘기하자고? 형이 나한테 했던 건 뭐예요 그러면 뭐로? 형이 이때까지 나한테 오해했다고 했어 안 했어? 근데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형이? 그러면? 어쩌라고 근데 또 이리 하기로 할 말 없어 뭐 어쩌라고 건데래 동생한테 잘못한 게 있어 미안하다 아우야 됐어 나 이제 형이나 말 안 해 다시는 대전역에서 보지 마자 보지 말자 그냥 형이 속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사줘 가자 속 사러 가자 형 가자 내가 사줄게 가해 하는 거예요 이제 가해 할 것도 없고 이거 잡지 마 또 잡지 마? 나 그런 거 싫어해 호응을 한 번 해줘 미안해 나도 미안해 다 됐어요 남자리 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결국 써줘야 돼 이 시발 거 진짜 아 드디어 끝났다 와 범수 형 범수 형 또 왜 안 와요? 아 또 내 혼자가 또 삐졌다고요? 와 진짜 아니 뭐가 문젠데 도대체 아니 또 왜? 소주 사줄게 술 사러 갔잖아 이거 뭐 문제를 하겠어? 또 왜 그러는데 지금 방금 여기서 파이했잖아 그래요 그냥 편히 사줄게 술 사러 가자 나도 한 번 먹을게 가자 야 그래도 맘 말려고요? 내가 뭐 했는데 아니 소주 사러 가자고 그래 소주 사주러 갔는데 뭐가 문젠데 지금 너 혼자만이 생각하지 말고 소주 사러 같이 가기로 했나 안 했나 방금 안 먹으면 되잖아 아니 소주 사러 가기로 했나 아니 방금 안 먹으면 되잖아 내가 아니 소주 사러 가기로 했냐고 안 했냐고 그럼 내가 안 먹으면 되잖아 아니 안 먹으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뭐 때문에 이러는 건데 또 그럼 네가 대장이네? 네가 대장이지 그래서 이거 들고 다니는 거? 응 뭐 없이? 응 없이 하.. 대단하다 와..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고 안 사주면 또 안 사준다고 삐지고 사주러 간다 하면 사주러 간다고 삐지고 안 삐질게 와.. 형이 이렇게 하는지 네가 좀 봐줘야지 알았어 봐줄게 형 알았어 범지 형 내가 너 밥이냐? 아우가 미안합니다 오늘 딱 소주 한 잔 먹고 풉시다 소주 한 잔 딱 한 잔 먹고 돈의 권레는 필요가 없어 돈을 그게 하는 거 소주 사줘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일을 하자고 돈의 권레는 필요가 없는데 당신을 만남으로 해서 믿기 싫어 시청자 왔잖아 시청자 왔잖아 시청자? 아니 원하는 게 뭐여 그래 돈이야 뭔데 나 얘기하잖아 나의 마음은 서운할 때 그때 상희가 뭐라고 했지? 나왔네 내가 봤을 땐 소주로 사러 가면 자기가 우리가 사라고 할 거면 응심돼서 그런 거 같아 그것 때문에 아니 얘기를 안 해 주니까 봄수 형님 어디 갔어요 형님? 체포요 내 마음의 체포 이렇게 구속돼서 상희 누나가 뭐라 했지? 어우 시간이 나왔네 니가 이렇게 사죄와가지고 너도 돈 없는 거 알아 근데 그건 아니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먹다보면 너의 한이 나와 그때 니가 얘기하는 거지 오징어 안 사왔네 오징어? 무슨 오징어? 오징어 오징어 입바람인데 오징어는 어떻게 나오지? 오징어 오징어 빨간다고 한 잔 드셔 동시 형님 아우가 미안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나 또 치우기 아 우징어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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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왜 나만 비워하는 거야? 뭐 내가 언제 비웠어 맨날 후장만 다 먹으려고 후장? 후장했다고? 아 이거 대달라고 나 이거 봤어 내 핸드폰으로 아프리카 아프리카 형 나왔다고? 응 담배 하나 줘봐 26살 그때 만날게 일곱 이신이가 발차기만 보여줄 수 있어요? 발차기는 아무나 하는 건데 이쿠! 이쿠! 자 나왔습니다 새로운 신맞아요 등장 새로운 신맞아요 오른쪽에는 구맞아요 존댓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형님 오랜만이시네요 형님 솔직히 내 친구가 그거를 사갖고 한번 해봤대 오나올? 그거를 한번 해봤대 형도 해봤죠? 아니요 저는 안 해봤어요 형 궁금한 게 있는데 나이가 어떻게 돼? 나이가 뭐예요 대근 어디서 원래? 원래는 안동 사는 거 지금 대전에서 형 그거 잘 서요? 왜 갑자기 뭐 그거 왜 궁금하대요? 아침마다 아침마다? 볼뜩볼뜩 서요? 아 잘 서구나 나이가 젊음이 아니 젊음이니까 나이가 젊어서? 형님 형님 국산이에요? 네 형님 원산지가 어디예요? 여수 형은? 형 어디야? 아 국내산 아니네 난 지구 어른데 지금 행복인거 마지막 범경을 야 형은 웃을 때 매력있네 앞니가 없어갖고 복이 훌훌훌 들어가겠네 인생은 앞니 결석인 거야 인생이 형 다리 찢기 한번 가자 정말납 천방납박 발차기 발차기! 일쿠! 쟤네 둘이 뭐한데? 진짜 둘이 ㅈㄴ 잘하네 야 심심하진 않겠다 노래 따라 부르고 있네 바이바이 갈게요